2화 2화 아냐 공격이야 공격 이거 막아도 계속 가드가 훌려 뭐야 저 녀석 0%다 0% 한 번밖에 안했지만 한 번도 못 이겼어 나는 한 번 이겼고 녀석 랭게임의 무서움을 보여줘도 되겠구만 0%야 0% 부터 매력몸간다 라아 이거 그만 장군 좋아 아아 아 아아 어어 어 이거 왜 안때려 하아 하아 어어 어어 카운터 이겼어 카운터를 다 써야돼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오라야 답은 오라오라다 어어 으아 어어 피싹이다 안 돼 아아 피도 없네 피싹이 승냥 오라오라만 해 오라오라만 바살바 엔트나 전 힐사기 땡겨 쓰는거야 다음엔 내 피싹이 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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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다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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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맞았어? 엄청하네요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오오오오라 한번더오라오라오라오라 요옵 퍼펙트 겁나세다 데미지 겁나세 답은 괴롱몬이다 뭐야 하이 쟤 날려가는데 친구 부르네 치사기 카운터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카운터같은거 필요없거든요? 일로와 무조건 오라오라 어어 피살게 주시 막어 막어 막았구요 끝났구요 너의 마지막 끝났다 오라오라다 이제 아아 아아 카운터해 카운터 카운터 그래 카운터야 막 막 구역하는 애들한테 카운터야 카운터야 막 오라오라오라 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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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dge get 브루고 오라 후후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웅 역시 개령몬이다 와 Maßnahmen 와아아아 꺄아아아악 흐흐흫 흥 beaut 강한데? 강해강해 답은 개령몬이야 어게 스킬 бор 와하만 더 무조건 데뷔지 무조건 무조건 데미지야 루키! 드디어 루키 타이틀을 따냈다 드디어 신병이 돼버렸어? 다음 답은 계령몬이다 약자들을 밟고 계신다고 무슨 소리야 좋아 0%나 0% 배틀 두 번에 한 번 더 못 이긴 나홍이 쟤 이름 뭐라 그랬죠? 알 필요 없어 저 삔 나한테 죽을 거니까 나 25% 거든 엄청 높거든? 흐흐흐흐 포풀이나 어 그래 붙어 붙어 자아 와아 들어갔다 오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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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 녀석아 바삐다 바삐다 엄청 쎄 붙어 이거 들어가면 오라 들어가는 거야 오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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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라아 갑니다 매력모드로 갑니다 다꿍 다꿍 저거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야 이리와 이리와 고양이 이리와 하하하 꿀밤 바로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너는 막기를 안하니? 넌 막기를 모를맞을 막을 줄 모르면 맞아야지 필살기나 이 녀석아 으아악 잘가 게임이 꼴대 잘하니 발 닦고자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보디빌더네 스킬 5레벨 좋아 2단계는 안오르는구나 무조건 극딜이요 야 이거 몇개까지 올라갔따 딜 5단계까지 올라갔어 승료 33% 이제 진짜 11시인데 자야지 애들 어? 포켓몬 그만하고 자라 이제 유유꺼 아 승료 70% 나왔다 열팜중에 일곱파를 이긴 저펫 야마구치녀석 야마구치현에서 온 이름 뭐죠 저거? 리자몽 큰일났네 이것도 뭐야 랭크업 매치와 승급전인데 큰일났다 이거 승급전도 있어 하필 이런 녀석을 만나네 승급전 첫판이 중요한데 하하필 큰일났네 아 이거 어떡하냐 무조건 공격해 쫄지마 어떡하지 그렇게 이겨왔어 닷고기다 으아아아 달려달려 리자몽 안내려와 아우 녀석 하늘에서 발차기 녀석이 어어 가드 풀린다 저거 어허 어 녀석이 가드가 풀려 안 entra 아어허허허 뭐야 아 오라오라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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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자 어이 내려와 자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올라 아아 아아 큰일났네 이거 잘하네 아 아 어흫 개잘한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? 큰일났네 어떻게 내려오게 하지? 일단 상황을.. 상황을 보자 뭐야 저 어떻게 알.. 점프할 줄 어떻게 알았어 안맞았는데 미리 하늘에다 쏘는거 보소? 카운터!! 아아 이거 일부러 공격 안함? 와아 톡톡 잡기 잘하는데? 지금 인정타.. 카운터!! 서포트 야베르요! 도와주시오 쟤 변신했다 쫄았어 아 너무 무서워 어어어 아아아 피싼게 아니잖아 아아 나 죽었네 개잘아 개잘아 괜찮아 세급전 세판중에 한판 진거야 다음반 이긴대 완전 잘한다 잡기 카운터 뭐 이런거 되게 잘해 오케이 두판 내리 이기면 됩니다 스킬 레벨 5 길 그래도 올라가네? 와아 올려도는 별로 차이가 안난다 어? 럭키 버너스 배틀 에이아 레드 필요 없거든요 극틀 가자 극틀 제발 좀 모탈을 해줘 스킬 42.86% 후카이도 어 좋아요 50%도 누르니까 활발하겠다 이겨야돼 하파바 이기면 랭크업이야? 어흐 어흐 흐흐 카운터를 달려 여기 아 어흐 허잇 하하아 어허 어허 어허아 어허아 오라오라오라오라 오라로라로라로라로라로라 아 이런 소리? 쟤모아 쟤모아 왜이렇게 벌써 금방 모이? 마고 아이고 나 서포터 부르고 있었는데 아아 방 아 쟤모아 물턱대고 쓰네 주로 어디서 났어 별로 안달았어 뭐야 회복한거야? 아아 나도 고무 장갑인데 아아 뭐야 여 시간차 공격 아웃 탁 아웃탑 뭐야! 이겼다! 야 왜 막고있다가 죽었어? 피가 별로 없었니? 뭐야 막고있었는데 쟤? 쉴드가 깨진건가? 역시 펀치는 햇펀치다 아하 왜이렇게 아프죠? 아 나 잡기구나 반격기 했는데 잡기 잡겠어 아앗 아 아 잡기 아 그냥 반격히 하지마 별로 꽂았어 변신 한번 해주자 피싹이 바로 써주면 안돼 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지금 써줘요 지금! 아아 점프쳤다 아아 예서기 왜 점프로 뛰어 괜찮아요 아주 세인상태야 아아 저 번개 막았어? 가드가 풀린다 근데 어디 힐을 해 이 녀석이? 해봐 힐 해봐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아아 뒤에 뒤에 anf 잡기 1대1 할만해 오라오라가 좋은데 딜레이가 너무 커 ㅎ 걸렸떠아아악 땅콩 땅빵 올아올라오라 이거 망아도 엄청 아파 시간차 막오 아압 맨날 시간차에 나가네 변신 한 대만 맞아 봐라 한 대만 막고 있어 잡기 잡기갑 아압 점패스 아아 번개 한대한대한대 방금 지금이죠? 지금이다 지금 피싸게 들어갔나요? 들어갔어 간다하 저만 오라오라오라 나 이거 와 미쳤다 내 얘기 피카츄? 피카츄 저거 안돼 안돼 시간차 무력을 줄 김에 피싸게 아마 쓸꺼거든 나 누워 있어요 나 지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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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포터 도와줘 시간차 잡기 내가 먼저 잡기 녀석아 한 번 나가지 두 번 나가지야 자 마지막 오라오라다 아 아 저기 아 아 아 이겼다 하하하 저기 피했다 으아 예 machine가 발 맞으려고 한acements 어 아 한 번만 이기면 되네 랭크업 다 이겨야 되는 점이고 좋습니다 끝도 6대배 엄청 오르네 디펜스도 올려야 될까? 방어도 중요한 것 같긴 해 근데 6 올렸는데 얼마 차이도 안해 봐봐 이만큼 올랐어 이만큼 여기까지 올려면 한참 올릴게 요정도 요정도 어? 언제까지 올라가야 돼? 별 차이가 안나 마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트 E4 한번 느껴봐야지 원 범맨 뭐야 저거 뭐지? 나 없던데 저거 어디서 났어 이거? 샀어? 돈 주고 사는건가? 한 번 했는데 한 번 이겼어 이거 뭐야 아 캐시템인가? 더러운 현질러 스토리 풀면 나오나? 하지만 괴력 몰아탈 안 돼 알겠어? 그냥 미치든 다크 미치든 그냥 쳐 맞는거 뿐이다 알겠어? 오라오라야 가자 저거 뭐 저 노른자 같은거? 카운터 아 뭐야 아 어우 카운터가 안 어우 카운터 안 나가 아아 카운터 아아 카운터 아 내가 져 아니 살았다 한방만 맞으면 된다 아아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어라아 안겼다 다크 미치 녀석 이거 아니 날 이길라고 해? 저가 풀 딜 엄청 써요 한번만 거에요 한번만 아 아 저거 이거 카운터 안 돼 저거 상품 되게 빨라오 아아 뭐야 막았는데 막어라 잡어 녀석이 오라오라 미술 초피사이 조심하고 아 피사이 쓸거야 일루와 잡아 빠져오오오오 요 bunlar 헉 흐러오라 걸렸데 어 뭐야 걸렸데 어라오라오라 카운터 이 녀석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다 계속 막아 끝까지 막아헤 끝까지 안 막으면 안 돼 마지막이 다 아파 이 녀석아 어 아아 오우오오오오오? 듣기를 지리네 그만큼 이제 붓기가 힘든거지 남자 한방 아니겠습니까? 막더막더 나 승률 41%까지 올라왔다 저 녀석 뭐야 27.59%? 5구네 가자 좀만 있으면 50%까지 가겠는데 저 녀석은 나 승률 41%까지 올라왔다 나 승률 41%까지 올라왔다 좀만 있으면 50%까지 가겠는데 저 조그만해서 잘 안맞아 힘, 파워 한 대만 맞아라 한 대만 어 콤보 좋았구요 피카츄 잡기 뭐야 막았어? 카운터 아 뭐야 잡기 노하우가 좀 있는데 이거 한 대 맞아봐 우와 자이언트 스윙긴데 우와아 패대기 추가 콤보 있을 것 같은데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오라아 서포터 우와 저거 뭐야 저거 피카츄 핏살기 조심해 나 아 잡기야맨 좋았어 심리전 좋았어 아 좀 칠싹이지 이번에 수단차고 어이구 아이고 잡기녀석아 제롱 잘봤다 얘네 잡기도 쎄 하늘에서 주먹도 있어 나 하늘잡 아아아아 시간차 어우 내가 더 느리네 hem 율으로 와 이거 맞아야 될정 weighted 오라오라하고 있을게 아 그 왜 못박냐 애들 뭐 계속 맞고있어야되여 오라오라 다 라케이드 지금이자 끄럭 꺼도 돼 위로 꺼도 돼 나 죽은거 같은데 어랏 어라어라어랏 안죽네 어이 어 필살 아 나 당했다 어어어 아 조심 죽나? 아 살았다 아마 전기, 시간차 전기로 끝낼라고 할 것이요? 아하하 시간차 전기 저런 것도 있네? 아 잡기 아하! 내가 눌렀는데 먼저 아아 어이가 없구만? 1대1 대놓고 잡기로 오는데 아 뭐야 이거 카운터를 맞았다는 건가? 아아아아 아아 컴보 안좋아 잡기 한 대만 맞아라 이 녀석아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 끝까지 막아라 이 녀석 아아 잠반데 이제 갑다시 안좋은데? 어어 카운터 카운터 가자 오 따아야라 사라 러라라라라라라 쫄면 사람이 가드를 풀게 되어있지 알겠어 빛가 중에서 가서 지우나 만나 이겼어 역시 힘이다 승부를 결정으로 이는 건 힘이지 뭐 레벨이 언제까지 있는거야 핫파이 이길 때마다 무조건 레벨업이야 레벨하긴 2천까지 있나봐 핫 배틀 트레이너 지우 미국 갔어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계령몬의 위력을 보여드렸고요 돈 오른쪽에 모았으니까 집에 가서 뭐 살 수 있나만 잠깐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뭐 여러가지 살 수 있다랬거든 마이타운 집 어디야 포켓몬 세팅 돈 주고 사는 건 없음 이건가 타이틀 세팅 코멘트 세팅 이름 바꾸기 커스터마이징 아바타 커스터마이징 어 뭐야 이거 머리 이런 것도 있잖아 이게 더 이쁘잖아 얼마야 9만 5천원이야? 29만원 있긴 한데 뭐 이렇게 비싸 이거 데드 월라이브도 아니고 되게 비싸네 쟤네들 꾸며서 뭐해 포켓몬이라 꾸미지 안 그래요? 옷도 있네 뭐야 이거 전혀 안 어울려 이거 뭐지? 야 너무 성의 없잖아 이거 아니 포토샵 뭐 포토샵 학원 다니는 지 1개월이냐고 뒤에 그냥 불만해 놓은 게 불이 좀 타던가 뒤에서 불이 좀 타던가 아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어 29,000원 어? 너무 성의 없잖아 이거 아니 아 이거 이래도 돼 이거? 심지어 개비싸다고 얼마 안에서 돈을 금방 모으긴 했는데 이거 뭐 어 움직이나? 아 그렇겠다 움직이겠지 아니야 파이어말고 포켓추니까 아 이거 너무 비싸네 이거 사면은 몸에서 불타고 있지 않을까 샀어 이제 뭐야 안 불타잖아 하 환불 환불 안 불타고 있어 돈 났음 이런 젠장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뭘 살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다 써버렸어요 죄송해요 자세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